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알아야 될 일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 그러니까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 이외에 그 밑을 저변을 흐르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본질과 핵심을 오늘도 이제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가장 여러분들 큰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죠.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예리하게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텐데 저는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 힘이 보이는 그런 발언, 태도 이런 것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이 선거에 관해서는 같은 배를 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 경제학계나 경영학계에서 오랫동안 연구 주제로 관심을 모으는 것이 주인과 대리인 문제지 않습니까 이 주인과 대리인 문제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예를 들면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주지 않습니까? 주주가 여러분들 주인인데 이제 그 주식회사의 최고 경영자 CEO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늘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 가다 보면 최고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이 아니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그렇게 하는데 주인의 이익과 대리인 이익이 충돌하는 거죠. 국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은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최고자리인데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국가로 따지면 국민이고 그리고 주식회사의 최고 경영자 CEO는 국가로 따지게 되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대통령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주제는 아주 오래된 주제로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주인 대리인 문제. 그러니까 대리인으로 대통령을 선출해놨는데 그리고 여당을 여러분들 여당으로 뽑아놨는데 이 사람들이 국민의 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경우죠. 그런 일이 지금 생긴 겁니다. 그동안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많았겠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공직선거 사상 가장 최고치의 조작을 한 부정선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노골적으로 부정선거 해 가지고 예를 들면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전국 평균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25% 정도의 그런 사전투표 득표 수를 조작했는데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일명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5% 정도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대규모 사전투표 득표 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거죠. 누구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 예를 들면 조금 이렇게 미지근한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미지근하게 보시던 분들도 이번에는 이제 그래프라든지 이런 걸 보고 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심하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심하게 조작을 한 이후에 국민의힘은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한 발언이 나왔고 그 발언 가운데 선거 부정 문제를 우회적으로도 지적한 발언은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과 국민의힘 이익과 일반 국민들의 이익이 완전히 상충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당연히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선출됐기 때문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국민의 이익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 이걸 상당히 선명하게 드러낸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리하게 보시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안에 국민들을 엄청난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는 실질적으로 일당이 지배하는 그런 체제 하에 국민을 밀어넣는 그런 소위 사건을 방지하거나 그것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국가 지도자다. 이런 부분들이 그냥 아주 확연하게 확인된 것이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통령이 이제 보이는 태도인 거죠. 방송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의 국빈초빙을 받아가지고 무슨 비행기가 호의를 했다 이런 것을 다 보면 그냥 장식품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항상 이렇게 정치인들한테 이용당하는 겁니다. 본질을 못 보니까 핵심을 못 보니까 실제를 못 보니까 그냥 언론들이 그냥 부추기는 것에 따라서 그냥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래서 다 뭡니까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드러난 것은 윤석열의 이익과 국민의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충돌한 이익 가운데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은 선거 부정 문제를 고쳐가지고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일당 지배 체제 하에서 신음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에 빠진 것을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확인된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겠죠. 왜 그렇게 하는데요. 그럼 본인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공병호란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 기웃거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심 없이 하는 논평이고 물론 그 논평이 이제 지식이 부족하거나 상황이 바뀌어서 틀릴 가능성도 있죠. 미래와 관련된 것이니까. 그러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첫 번째는 윤석열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은 서로 충돌한다 이야기죠. 상식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의 일치가 돼야 되는데 부정선거에 관한 한 배를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익 충돌의 문제는 앞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윤석열과 국민의 힘에게서 공정선거 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묻죠. 왜 그렇게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많이 남을 일이니까. 약조를 했든지 아니면 합의를 받든지 아니면 거래를 했든지 그거는 우리가 상세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보지 않아도 행동을 보게 되면 추론이나 유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다양한 그런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테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유죠. 자유나 저는 아주 단호하게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어떤 거래를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선거 부정 문제는 그냥 깔아뭉길 것이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도 밉지만 알면서도 선거 부정 문제를 그냥 깔아뭉개는 사람들도 참 한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더욱 딱한 사정에 처한 것은 일반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교체할 수 없는 체제가 바로 코앞에 다가온 거라는 겁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데 오늘 데이비드님께서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못하게 막을 것 같습니다. 못 막죠. 막을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거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래가 없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좋아요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조금 더 많이 노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개별적 이 문제를 다 지금 덮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어제 자료를 보내주신 조덕중 님 조덕중 님이 또 자료를 좀 정리해 가지고 보내주셨네요. 여러분들 한번 또 다른 각도에서 자료를 보내주셨으니까 조덕중 님 이야기를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맨 먼저 보셔야 될 것이 이 A 섹션의 민주당의 동별 사전 득표율입니다. 그리고 B 섹션은 2023년 A 섹션은 2022년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1년 만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염창동에서 민주당은 사전 득표율이 50.8%였는데 민주당은 68.5%로 뛰어올랐지 않습니까. 1년 사이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뛰어오른 겁니다. 등촌 이동에서는 45.6%가 1년 만에 61.6%로 뛰어올란 거죠. 하국 일동에서는 52.3%가 65.5%로 떠오른 것 아닙니까. 더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 A하고 B를 이렇게 비교하실 때 국민의힘이 염창동에서 받은 사전 투표 득표율은 그걸로 변함이 없습니다. 2022년에 국민의힘이 2,453표를 받았고 그 다음 2023년 보궐선거에서 2,306표를 받았고 그런데 여러분들 민주당 보시기 바랍니다. 염창동에서 1년 전 2022년도에는 2,625표를 받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1년 뒤에 보궐선거는 5,799표를 받은 겁니다. 표를 어마어마하게 쑤셔 넣어준 겁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 투표율을 7.46%로 올려서 가짜 사전 투표자 수를 3만 7천 명 정도로 확보해가지고 동별로 이렇게 쑤셔 넣어준 겁니다. 누가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선관위가 아니고 남조선 선관위가 이런 짓을 한 거죠. 2022년도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등촌 2동에서 1,421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831표를 받은 걸쭉 2배 정도를 부풀려준 겁니다. 거의 2배씩 다 나간 거죠. 하국 1동에서도 2022년도에는 2,759표를 받았는데 2023년도에는 5,124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a하고 b에서 국민의힘 동별 사전 투표 득표수는 변함이 없는데 민주당의 사전 투표 득표수는 거의 2배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계산을 해보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민주당의 후보별 득표수 사전 투표 득표수 이 5,799표 등촌 2동의 2,830 이게 다 뭡니까 두 배로 뻥튀기가 된 거죠. 이 염창동에서 민주당 후보가 받은 5,799표의 절반이 진짜 민주당 후보가 받은 사전 투표 득표수죠. 절반은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선관위가 가짜 사전 투표자 수 3만 7천명을 만든 다음에 그 가운데 일부를 빼앗아 가지고 모든 동별로 민주당 후보가 받은 진짜 사전 투표 득표수의 투표수만큼을 더해 가지고 2배를 만든 거죠. 진짜 더하기 그 다음에 선관위 조작 득표수를 대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b에 있는 가짜 2023년도 후보별 민주당 사전 투표 득표수를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된 건 그냥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냥 계산을 안 해보더라도 1년 만에 어떻게 국힘당의 이런 후보의 표는 크게 변함이 없는데 사전 투표 득표수가 어떻게 2022년하고 2023년 1년 만에 이렇게 동별로 2배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사전 투표 득표수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여러분들 그냥 양심만 가진 사람들 같으면 조작이 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이 자료를 제공한 연세가 좀 더 신문 같은데 조덕중 님이 상시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강서구청장의 작년 관내 사전 투표와 금년 관내 사전 투표 금년 당일에 새해 선거 결과 a b c 가운데서 어느 선거가 서성없이 조작되었다고 보십니까 정치 성향의 하루아침이 바뀔 수가 있나요 1년 전 사전 선거 때 없던 4만 표 정확하게는 3만 7천 표입니다. 4만 표의 민주당 표가 땅에 쏟아 났으니까 선거인 수를 위변조해 가지고 통합선거인 명수를 위변조해 가지고 3만 7천여 표를 확보한 거죠. 조작을 하기 위해 가지고. 발산 일동은 사전에 비하여 당일에 국힘은 1,706명이 늘어났는데도 민주는 오히려 597명이 줄어서 배보다 큰 배꼽이 나온 셈입니다. 그냥 눈으로 봐도 a와 c 작년 사전과 금년 당일이 비슷해서 정상에 가깝고 b 금년 사전 투표는 아주 많이 만졌습니다. 선거 조작으로 국민의 주권을 뺏기면 나라 이런 식민지나 다름없는데 친일이니 머니 거품을 무는 사람들이 주권을 찬다래도 잠잠하기 때문에 선관위의 자료를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냥 식민지배하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게 무리한 이야기가 아니죠. 더불어민주당과 남조선선관위가 그렇게 협력해 가지고 국민들을 그냥 식민지배하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참 정권이 2017년부터 이번 선거까지 여덟 번째 박탈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를 조작했으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많이 보셨다시피 여러 번 공개했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냥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진교훈과 김태훈의 차이집 사전빼기 당일에 엄청나게 큰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17% 8% 18% 그러니까 이 차이집 그래프가 굉장히 뚱뚱하게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부정선거가 확정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야 전문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후보별 득표수를 여러분들 이제 발표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안위원회는 22.96%가 이번에 사전투표율이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15.43%가 나온 거 아닙니까 7.49%를 조작을 한 거죠. 37,473표. 37,473표를 확보한 다음에 이렇게 동별로 다 쑤셔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민주당에. 이런 선거가 무지막지한 여러분들 선거가 보궐선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공병호 tv는 비교적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얼마나 여러분들 심한 부정선거인지 알지만 이런 것이 다 밝혀져도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나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게 되면 선거에 관한 그들이 동업자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동업자가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가가 8번째 부정선거가 발생했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선거 사기가 발생했는데 대통령 하는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잠자다 깬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 부정선거 문제를 손을 대일 가능성이 뭐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다 그냥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인 표현을 쓰더라도 그렇게 뭐 무리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왜 여러분들 손을 안 쓰겠냐 뭐 동업자든지 아니면 거래를 했든지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거야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사람의 동기라는 것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 행동하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살신성인 멸사봉공 선공구사 이것이 이제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그런 덕목이지만 그거는 뭐 당위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본인 이익이 먼저 퇴임 이후의 안전이라든지 뭐 퇴임 맞은 재임을 끝까지 마치는 일이라든지 뭐 그런 것이 보장이 되면은 그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지도자가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뭐 그거는 대책이 한마디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악과 타협을 하게 된 건데 그러면 이제 악의 도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의 이익과 윤석열의 이익과 국민의 힘이라는 여당의 이익이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것을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놓고 다 깨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우리 사회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완전히 그냥 국민하고 국 다 이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편이다 한 통 속이다 이렇게 불러도 그렇게 뭐 여기 보시니까 한 분이 한 편 한 편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차님께서 전부 한 편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 말씀을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뭐 조금 우울한 그런 이야기지만 다른 데서 이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 툭 까가지고 여러분들 격조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가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냥 뭐라고 할까 사실과 진실을 참 찾기가 어려운 엄청나게 어려운 사회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신문을 들추더라도 다 이게 다 거짓 정보를 그냥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둔갑시켜가지고 이제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 좀 거짓말이 많고 사기가 좀 성행하는 그런 사회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확장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선거 사기를 통해서 나라를 그냥 삼켜 먹는 선거 사기가 그냥 나라를 그냥 집어 삼키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뽑아 놓으면 조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양반은 또 더 좀 의무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치 참인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이제 가서 보니까 그냥 뭐 그렇게 해서 다 그냥 덮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위 586운동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핵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거 부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탈취하는 그런 계획이 지금 이제 낱낱이 밝혀졌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불구하고 관계없이 윤정부 하에서 3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부정선거로 점철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눈을 크게 뜨게 되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뭐 세상에는 또 나이를 거꾸로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동식 씨라고 아마 이름이 그래도 언론에 좀 오르내렸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산호명이라든지 이런 데 활동했던 호남의 연구를 두고 있는 이 주동식 씨라는 분이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났네요 자유일보 자유칼럼에 부정선거론을 정리를 못하면 우파에게 미래는 없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없는데 왜 부정선거가 계속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냐 이런 글을 이렇게 썼는데 자유일보도 곧 사라지겠군요 자유선거 위기가 감지 안 되는 자유일보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김 미영 원장 이런 걸 남겼기 때문에 이제 접속을 해가지고 읽어보려고 했더만 아마 논쟁이 문제가 됐든지 글을 내린 모양입니다 글의 원문을 읽을 수가 없죠 이분이 보니까 주동식 씨는 58년생입니다 나이가 꽤 드신 분이고 광주광역시 북구 출신이고 광주동신고등학교를 나왔고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호남대안포럼 그 다음에 광주 1지역의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 이런 것을 지낸 모양인데 2019년은 월간조선이 큰 지면을 이렇게 화려해가지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젊은 날에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국민의힘 계열에서 이제 정치가로 변신한 그런 정치평론가이자 정치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적인 칼럼은 이제 이미 내렸지만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페이스북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본인 글이 남아있냐 몇 시간 전에 쓴 글입니다 이 사회주의 운동을 한 사람들은 말은 잘하고 또 그런 대로 좀 잘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지혜가 있다는 것은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주동식 씨하고 제가 거의 비슷한 시대의 젊은 날을 보냈는데 사회주의 본질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때는 그걸 놓치는 겁니다 사회주의가 처음부터 실패할 것은 너무나 뻔한 건데 그 운동에 젊은 날을 바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권력을 다 잡고 한국을 완전히 그냥 뭐 선거 부정을 가지고 지금 그냥 납치한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이 글이 아무리 화려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까 핵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핵심을 본질을 그래야 속지 않는 거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물이나 사건이나 인물을 볼 때 그 본질 핵심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주동식 씨가 여러분들 쓴 글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뭐가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은 결국 현실이다 이론을 구성한 요소들끼리 상호 보완하고 맞물려서 완전 무결해 보인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현실이 제기하는 피드백이 관건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그런 화려한데 무슨 이야기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론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결국 현실이다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 현실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으면 숫자를 조작했을 거예요 숫자를 조작한 것을 조사해보면 금세 드러나는 거잖아 부정선거로는 현실의 피드백을 거부한다 완전히 그냥 액서지 않습니까 선거부정을 저질렀다 이야기죠 선거부정이 실물 위조 투표 지도에도 반영돼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의 득표소에 그대로 반영됐으니까 후보의 득표소 그냥 까보게 되면 분석해보게 되면 선거부정이 100일 안에 드러나잖아 부정선거로는 현실의 피드백을 거부한다 이거 완전히 그냥 뭡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나 운동을 젊은 날 하는 사람들을 글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미사 역으로 화려한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이런 체계적으로 교육받지 않은 사람 독학을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맹점 가운데 하나가 이런 성향이 좀 강한 점 부정선거로는 현실의 피드백을 거부한다 이것부터는 완전히 액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리인 거예요 이걸 거리라고 여러분들 1958년생이 버젓이 이야기하고 또 자유 칼럼까지 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선거부정은 선거부정은 선거부정의 실상을 분석해가지고 검증 완료된 거지 않습니까 도독놈들이 이런 도독질을 하면 반드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하니까 득표수를 조작한다는 건 숫자를 조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숫자의 흔적이 다 남지 않습니까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도독질을 했다 그런데 지금이 여러분들 오늘이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한 10여일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고도 부정선거로는 현실의 피드백을 거부한다 이러면 사람 대기는 걸른 겁니다 한마디로 주동식시는 사람 대기가 걸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나는 한국을 보면 딱하다는 생각이 들죠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비생산적인 부분에 투입하는 겁니다 좌우 대결이 이렇게 격렬한 나라가 또 어디에 있을까 싶거든요 1948년도에 재헌의회를 통해가지고 가장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혜택을 많이 본 나라가 지금도 1948년 수준으로 좌우가 격돌해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고 이제는 여러분들 좌익들이 선거까지 도독질해가 나라를 완전히 뭡니까 북한 비스무리한 사회로 끌고 와려고 하는 것이 명확하니까 얼마나 딱한 나라입니까 부정선거로는 거대한 형청태계를 이루고 있다 인지부조화를 강화시키는 허접 콘텐츠를 제공해 무리들이다 이렇게 정신나간 친구들인 겁니다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의 황폐와 우파 진영을 부정선거로는 마약에 취한 좀비들이 비틀거리며 걷고 있다 이들을 치료하지 않으면 우파는 미래가 없다 이게 광주광역시의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이루고 있는 과거의 젊은 날 산호명 등이 활동했던 주동식 짓거린 겁니다 더 이상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먹더라도 이렇게 늙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럼 그걸 진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의 논문의 많은 부분이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을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분석했으니까 산관위가 바락하듯이 해가지고 모든 전산장비에 남아있는 로그 기록 같은 걸 다 없애버렸지만 다행히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남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 분석해보니까 도덕질한 것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숫자까지 다 파악했지 않습니까 3만 7천여 표를 도덕질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아직도 하는 겁니다 부정선거는 과학으로 증명된 사건이고 부정선거는 숫자로 증명된 사건이다 과학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사실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나라가 앞으로 온전하겠습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일부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그냥 넘어가기 전에 어제도 한 번 보셨지만 이거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표를 이동시켜 놓으니까 이렇게 35% 정도 이러면 득표수 이동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규칙적인 것이 나온다는 이야기 이 자체가 뭡니까 선거하니까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조작했을지 이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선거하는 인간들은 과거처럼 여러분 선거인수가 일정한 경우에 국민의힘 후보의 표를 훔치는 그런 방식으로 그동안 일곱 번 사용해가 재미를 많이 봤는데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신종사기수법을 이번에 도입한 거 아닙니까 신종사기수법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투표율을 사전투표를 올리고 거기 삭보된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활용해가지고 표를 조작하는 그런 신종수법을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각되지 않을 거라고 본 거죠 신종수법을 여러분들 사용하든지 구 여러분들 조작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결국은 선관위의 국북정 목표는 더불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격차를 늘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는 이거를 그냥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강서 보궐 사전투표수 플러스 17.5 마이너스 17.5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주동식 씨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광주에 광산갑에서는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조작 안 한 대하고 조작 안 한 대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야전문가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37,473표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숫자가 겁나지 않습니까 한 표까지 찾아내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7.49%를 올리고 그렇게 해서 37,473표를 확보한 다음에 이 가운데 37,472표를 거소 투표하고 동별로 사전투표 득표수에 더불당 후보를 다 더해 줘서 성부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턱없이 뭐죠 높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야전문가가 동별로 얼마나 도덕질했는지 얼마나 쑤셔넣었는지 다 이렇게 찾아냈잖아요 이게 가짜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것이고 이게 진짜고 오른쪽에 이 중간에 여러분들 푸른색이 뭡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을 여러분들 뻥튀기가 확보된 3만 7천여 표의 여러분들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골고루 거소 투표하고 동별로 여러분들 집어넣어 가지고 더불당 후보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올려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계산이 숫자라는 것이 이렇게 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왼쪽에는 가짜고 오른쪽이 진짜고 가짜가 딱 두 배지 않습니까 진짜에 이런 짓을 했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냥 입을 다물은 거지 않습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그러니까 완전히 국민의 이익하고는 대통령 이익이 완전히 뭡니까 배치가 돼버린 겁니다 선거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고아가 된 겁니다 국가의 지속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책물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 책물을 포기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적적치하 더불당 중심에 국민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한 채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일당 지배체제에 국민들을 그냥 넘겨준 거지 않습니까 누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넘겨주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싸우기를 포기한 겁니다 항복해버린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깨어나라 윤정부 이렇게 여러분들 백설공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깨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면 제 이야기 아주 그냥 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적치하에 넘겨버린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장악한 일당 지배체제하에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그냥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더불 선관위가 결정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김기현 씨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뭘 했는가 하니까 싸우기를 항복해버린 겁니다 대통령 직책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을 지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걸 국민들이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렇게 가면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여러분들 하나도 있기에 틀린 게 없는 겁니다 노예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다시 한 번 우리 윤 이렇게 하시겠지만 애시당초 나는 그렇게 별로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달리 다른 대안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재명이보다 나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국민들이 저 한 건을 발동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 그냥 이 체제로 가는 겁니다 선거부정이 제도화됐을 때 어떤 사회가 될지는 그동안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런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 선거부정 문제를 참 규명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봤는데 지난 6개월 동안 한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가장 이렇게 배속까지 파헤친 책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독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이 가운데 1권이 총론이고 그 다음에 2권 3권이 대통령선거를 다뤘고 4권이 4.15 총선입니다 그 다음에 5권이 윤석열 정부와의 치렀던 지방선거하고 그 다음에 보궐선거를 다뤘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들이 좀 날개를 달고 많은 분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산되는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2주 전부터 공병호 tv에서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한국인이 쓴 아주 잘 쓴 세계역사에 대한 통사입니다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여러분께서 좀 지적으로 좀 강한 호기심이 계신 분들 그리고 크리찬들 이런 분들은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를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부정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 두 사람은 서울법대 출신들이잖아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께서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부정선거를 모르겠습니까 더욱이 여러분들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공직선거에서 가장 심하게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한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반응이 이틀이 지나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마저 못해서 뭔가 이렇게 좀 숨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 너무 역력하게 안 보입니까 김기현 씨가 다 아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허나게 알겠죠 우리가 접하는 정보 외에 그분들은 경찰 정보도 들어갈 것이고 기무사 정보도 들어갈 것이고 국정원 정부 들어갈 것이나 훨씬 더 잘 알겠죠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공병호 tv 여러분 내용도 요약해가지고 다 여러분들 대통령실이 다 알겠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입을 다무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의 이익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람들의 이익이 되는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냥 재앙인 거죠 재앙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의 이익과 일반 국민의 이익은 완전히 배치된 충돌하는 상태 그야말로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주인 대리인 비용의 전형적인 사례가 지금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대하는 일반 국민들과 대통령 및 국민의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백성들이 그냥 입을 다물면은 그걸로 그냥 끝난 겁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냥 남조선이 되는 겁니다 남조선 남조선 그냥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 양반들이 잘 모를 것이다 뭐 대통령시대 그냥 뭐 도덕놈들 책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 써잘 데이 없는 일입니다 다 아는 겁니다 다 알지만 그냥 뭉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알지만 뭉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왜 뭉개지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뭉개기는 왜 뭉개겠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그런 동기가 자기한테 남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히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당대표 정도가 되면은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직책의 수행해야 될 임무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거죠 나라가 이런 존망에 대한 선거부정 문제를 입을 다무는 것은 멸사봉공 선공후사 살신성인 이런 사자성으로 밀어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짓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자기 이익이 여러분들 뭐죠 뭐 더 질기니까 무슨 거래를 했든지 무슨 약조를 했든지 뭐 여러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퇴임후를 보장했던지 악과 손을 잡은 거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그냥 넘기겠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냥 악과 타협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을 배반한 겁니다 그리고 선거부정세력에 항복한 겁니다 국민을 적의 치하에 넘긴 겁니다 국민들이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참정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본인이 인지하면서도 일반 국민들을 넘겨버린 겁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 일입니다 10월 11일 전에 선관위로 하여금 좀 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분발하도록 부탁하지 않았고 이후에 선거부정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입을 싹 그냥 닦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방송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관리비원회가 선거 공정성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여덟 번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덟 번을 다 입을 다문 겁니다 여덟 번을 입을 다물었다는 것은 저희가 분명한 거죠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지만 나는 못 까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거든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미사여구나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그냥 네이키드라고 합니까 그냥 완전 홀딱 벗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떤 마음인 거 하니까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못 까겠다 내가 다 알고 있지만 내 손으로 피 못 묻히겠다 그러면 일반 국민 가운데 물을 거 아닙니까 당신이 대통령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도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 이름이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여러분 선거 부정 문제라는 것은 조갑제나 전기주 같은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문가 출신이고 글을 오래 쓴 사람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뭐 감각 같은 것이 숫자 감각 같은 것이 좀 많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떻든 그 양반들은 처음부터 입 닥치고 부정선거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차이값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투표에서는 여러분 이 왼쪽 2022년 강서구청장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고맙게도 후보가 두 명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동별로 도덕질한 표하고 훔쳐간 표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기 가양제1동에 국민의힘이 김태우가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4.3%를 도덕받았습니다 이게 그대로 어디 함께 갔습니까 더블당 김성현 함께 넘어갔거든요 4.3%를 도덕질해 가지고 4.3%를 더해 준 겁니다 이 짓을 누가 했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남조선 선거관리비원회가 한 거 아닙니까 누구 치하에서 윤석열 치하에서 남조선 선관위가 가양1동에서 4.3%를 도덕질한 다음에 4.3%를 더블당 후보에 더해 줬거든요 이런 부정선거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어마어마하게 발성해 다 깔아뭉겠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분들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윤석열이지 않습니까 공병호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양제2동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태우와 함께 4.8%를 도덕질해 가지고 더블당의 후보 4.8%를 더해 준 겁니다 합치면 얼마 나옵니까 9.6%가 나옵니다 가양제2동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9.6%를 뭐죠 도덕질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맨 밑에 노란색을 보시게 되면 11.6%지 않습니까 강서구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1.6%를 조작을 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2022년도에 김태우가 당선이 된 겁니다 이 표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그냥 초등학생 정도도 아름답다는 표현이 나올 것이고 데칼코마니로 하지 않습니까 그냥 물감 묻혀 가지고 종이 딱 접었을 때 나오는 거 이게 모든 것이 출발점이고 선거 부정을 변별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2023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어마어마하게 도덕질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을 써놓으니까 이게 꼭 일치하지 않지만 어떻든 좌우대칭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뭡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모르겠습니까 똑똑하게 생긴 사람이 이걸 김기현 당대표께서 모르겠습니까 이걸 윤석열 대통령께서 모르겠습니까 세 명이 다 이러면 될 서울법대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이익 때문에 그냥 깔아뭉개기로 한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냥 믿고 싶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랑을 계속 갖고 싶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걸 모를 수가 없다야 이걸 서울법대에 나온 당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이 모르는 것은 그거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선거 부정을 변별하는 것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차익값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그냥 그대로 변별할 수 있고 그것처럼 이론적인 토대가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론이라는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수의 법칙 제가 하도 이론 안타까워 가지고 이론 하나 그려봤습니다 선거처럼 표본의 수가 클수록 모집단과 표본집단 사이의 통계적 특성은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모집단이 그야말로 한자로 어미 모지 않습니까 표본집단은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이지 않습니까 어머니 밑에서 자식이 나오면 유전자가 같아야 되는 거죠 유전자가 같아야 된다는 것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의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날 정도로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후보의 총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이 다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여러분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떠받치고 있는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이걸 한동훈이 모르겠습니까 이걸 김기현이가 모르겠습니까 이걸 이준석이가 모르겠습니까 이걸 윤석열이가 모르겠습니까 이걸 하태경이가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아는데 닥치고 깔아뭉개하겠다 이건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이익하고 국힘당의 이익은 완전히 뭡니까 배치가 된 거고 일반 국민들의 이익과 윤석열의 이익은 완전히 배치가 된 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 안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적치하에서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그냥 노예 상태로 빠지는 것을 인지하면서 뭡니까 그냥 협조를 한 걸로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쉬운 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오늘은 전직 외무부 공무원을 지내신 외교관을 지내신 와싱턴 DC에 계시는 권영대님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의문을 품게 되는지를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러나 아주 여러분들 특별하게 선거부정 문제에 대한 조회가 깊지 않지만 보통 시민들이 전직 외교관 출신인 권영대 씨가 여러분 쓰신 글을 한번 여러분들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투표제도에 의구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난 4.15 총선의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득표율이 서울 경기도 인천에서 모두 동일하게 63대 36으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 간에 심각한 불일치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통계학에 의하면 모집단과 포범집단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모집단의 연구대상 전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4.15 총선이 연구대상이 되는 경우 당일 투표와 모집단이 됩니다 모집단에서 표본이 추출되고 그 표본의 기초에 모집단에 관한 추적이 이루어집니다 큰 틀에서 볼 때 표본은 사전투표가 됩니다 하지만 4.15 총선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학의 기본원칙과는 상반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권영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제가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모집단은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를 다 합친 총투표자 그룹이고 거기서 4박 5일의 격차를 두고 사전투표자 그룹하고 당일 투표자 그룹을 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낳게 되면 당연히 유전자가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면 그거는 부정성을 한 겁니다 이것처럼 그런데 권영대님 말씀 중에 이러한 이상한 현상이 근본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도 재연되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넥앤넥 막상막하란 뜻 같습니다 사전투표에서는 일방의 다른 후보를 69대 31 비율로 랜드슬라이드 승리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어느 애국심이 강한 분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부정선거로 우파가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당선되는지 민심이 정확히 반영된 공정선거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선거의 공정선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만이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박진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는 미래 국가 권력의 수탁자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묻는 민주주의 최고의 의식입니다 이 신성한 의식은 여타 행사와 달리 무결점을 추구해야 됩니다 공직선거관리는 의심조차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외무공직자 출신이고 특별하게 선거사무엘에게 종사해오지는 않은 분이기 때문에 보통 시민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하는가 그 부분을 다룬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다 알고 계시는 거고 법무부 장관도 다 알고 있는 거고 이원석 검찰총당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김기현 당대표도 어마어마하게 잘 알 것이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뭉개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납득이 되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이 자기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기약이 없는 대통령은 특정 정당에 의해 가지고 선거가 장악돼서 일반 국민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한 채 노예제의 신분처럼 그렇게 살아갈 세월을 뻔히 인지하면서도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의도적으로 그 문제를 깔아뭉개는데 협력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용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걸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아는 겁니다 이런 것을 모른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것을 모른다 대통령실이 이게 갖고 있는 의미를 모른다 국민의힘의 이름들 김기현 당대표와 이걸 모른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들은 모두 다 잘 알고 영어로 never the rest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이익 때문에 깔아뭉개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미사여고 쓰지 않고 그냥 간략 단순 명료하게 하면 우리는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깔아뭉개다 왜냐하면 그건 그 양반들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면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4.15 총선에서는 이게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인데 이번 더블당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조작이 발생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마디도 이 문제에 언급을 안 합니다 그거는 대통령으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게 아니고 완전히 직무 태만 뿐만 아니고 국민을 배반한 행위인 거죠 국민을 배신한 겁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 함께 표주십시오 그렇게 할 여러분들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당신들 이거 이거 보고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 당신들 어떻게 입을 그렇게 다물 수 있냐 서울법대 놓은 놈들은 그렇게 입을 다무는 게 정상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한동훈 씨가 그렇게 똑똑하면 뭐가 그렇게 이름들 잘생기고 똑똑한 내가 볼 땐 똑똑한 것 같아 말을 잘하니까 그러나 양심불량인 거죠 하기에 대통령 중심지에 대통령이 입을 닥치겠다는데 한동훈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는지가 오래 가지 않아서 다 밝혀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아주 평범한 시민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인지하게 되는지를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선거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선거마다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번이 여덟 번째 부정선거입니다 선관이 저도 사전특표특표소 조작이 여덟 번째 일어난 겁니다 내가 선관이 선거범죄집단이고 선관이 신임 사무총장 김용빈은 선거범죄집단의 수개고 괴수고 이렇게 해도 그 사람들 아무 말 내 않게 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조작을 했으니까 여덟 번째 이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아홉 번째가 뭐냐 아홉 번째가 2024년도 4월 총선입니다 어떻게 조작하겠습니까 화끈하게 조작하겠죠 그다음 선거가 뭡니까 2027년도 대통령 선거입니다 얼마나 야무지게 여러분들 조작하겠습니까 그럼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정권이 이제 박탈돼 가지고 그냥 선관위가 만들어주는 대통령하고 국회의원하고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 기초의원 광력의원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개떡 같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개떡이 뭡니까 그게 이게 뻔히 여러분들 다 밝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이 어떤 고행의 길을 걸어갈지가 다 나왔는데 그걸 대통령이 입을 다문다고 그게 짐승도 아니고 입을 다물 수 있는 사안입니까 그게 사연이 있는지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만 잘하면 됩니까 이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사람이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번에 공병으로 강력하게 여러분들 좀 다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김용빈 씨 함께 여러분들 부탁한 이재명 당대표의 비서실장이자 서울 강북구 갑의 초선인인 천준호 의원 이게 뭐 조작 다 한 거잖아 이게 이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과 당일의 차이가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더블당은 플러스 12% 플러스 12%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조작 안 하는데 전라북도 남원시하고 이런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어디입니까 이건 후보가 2명 출마한 2022년 또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충남지사 선거네요 이것도 후보가 2명 했으니까 도덕질한 표수하고 도덕 훔쳐간 표수와 정확하게 선거구별로 일치하네요 이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광주 광력시 갑하고 이렇게 차이지 않습니까 도덕질 한 대하고 도덕질 안 한 대하고 선거마다 이렇게 다 여러분 이거는 뭐죠 충청북도지사 선거네요 이게 도덕질 안 한 대하고 도덕질 안 한 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선거마다 이렇게 도덕질 하니 2024년 총선은 얼마나 또 도덕질을 많이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나라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앞서 가지고 국민들이 죽어나든 관계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냥 식민치하에 들어가는 노예민으로 살아야 될지를 아무도 뭡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참 백성들이 불쌍한 거죠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이 관행화되고 제도화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추울고생할 기밖에 안 남은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도권 정치인들이 왜 침묵하냐 뭐 밥그릇 때문에 침국하겠죠 퇴임 이후를 보장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무슨 뭐 좀 도움을 받았던지 여러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씨는 도움을 확실히 받은 거죠 이준석이는 확실히 만들어줬고 그 여러분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진성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관위 초기에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맡기는 과정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러면 은명이 떨어져가 나경원 씨를 그냥 그렇게 뭐죠 아주 흠하게 꿇어 앉히고 김기현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많이 뒀지 않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잖아요 이준석이 여러분들은 확실히 모바일 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여러 번 이렇게 공병호 tv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대선 후보 경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당대표 경선이 있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경선도 뭐 모호하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도 제대로 발표도 안 하고 다 선관위와 관계됐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결정 과정도 그렇게 클리어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선관위가 다 관여가 됐고 그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제도권 정치인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고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은 고급 정부를 접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선거 부정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제도권 정치인들은 거의 전부가 상세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게 내가 갖고 있는 판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짐작이 되지만 그걸 또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확인된 게 없으니까 이야기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한 번 우리가 자세히 봤지 않습니까 이게 도덕놈들 2권하고 3권이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룬 겁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 선거를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하는 그 그래프처럼 이동시켜준 거죠 관내 사전투표만 플러스 9 마이너스 9 두 개 합치면 18%입니다 전국의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18% 정도를 조작한 겁니다 이재명 당선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선거관리위원회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냥 깔아뭉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다르게 고소를 하거나 고발하기는 힘들어요 왜 숫자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전국 17개 시도지사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차이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는 조작을 하면 나오는 그래프거든요 이런 그래프는 조작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규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덟 번째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에 세 번의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윤석열 정부와에서 남은 두 번의 부정선거는 야무지게 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선관위 사람들은 확실하게 본인들이 보장을 받은 겁니다 10월 11일 날 광석구청장 보궐선거에 무지막지한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했습니다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방구도 없었거든요 무선 뜻인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전투표 득표 조작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눈 감아 줄 테니까 그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선관위해 주는 안목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눈 감아 줄 테니까 알았어요 그냥 열심히 해라 그겁니다 난 대통령 먹었으니까 땡이고 그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이게 서울의 여러분들의 선거 상황입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개판이지 민주당은 관내 사전투표 빼기 당일이 최소 10에서 14%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국힘당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13입니다 심상전까지 합치게 되면 대략 여러분들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3% 정도 차이가 나겠죠 이런 이런 조작들을 다 한 겁니다 이런 조작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264만 표 차이가 났는데 사전투표에서 한 240만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원래 윤석열과 이재명 사이 264만 표 격차가 났는데 240만 표를 쑤셔 넣어가지고 24만 7077표 차이로 줄인 것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였지 않습니까 이게 숫자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도덕질을 어떻게 했는지가 한 표까지 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여러분들 선관위는 윤석열이 31만 표를 이겼다고 하는데 실제로 윤석열이 이긴 것이 101만 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한 70만 표 정도 사전투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마다 이런 짓들을 하는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전투표만 본 겁니다 조작을 얼마 했는지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서 윤석열이 116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선관위가 이재명이 122만 표를 이겼다고 발표한 겁니다 얼마를 조작했는가 239만 2940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겁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조작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조작은 전산조작을 해야 되니까 전산조작을 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표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규칙을 이용해서 표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선거데이터를 분석하면 선관위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사용한 표를 이동하는 데 이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표까지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는가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19만 1412표 차이로 이겼다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이렇게 분석해보니까 서울에서 윤석열이 51만 표를 이겼는데 선관위가 19만 표를 이재명이 이겼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럼 사전투표를 서울에 수만 얼마를 조작했나 70만 표를 조작한 겁니다 부산에서 13만 표를 조작하고 경기도에서 59만 표를 조작한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윤석열이 12만 표 차이로 사전투표에 이겼는데 선관위가 남조선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이재명이 47만 표를 이겼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런 썩은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짐승나라입니다 짐승나라 이런 짐승짓보다 못한 짓질이 여덟 번째 일어난 데도 대통령이 입을 쳐 닫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인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 나라가 그냥 개판 정도가 아니고 내가 작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구사하는 능력들이 그래도 좀 의위 선택하는 능력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개 같은 세상 외에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이 짐승 같은 세상을 그냥 내가 표현한 맥시멈이 개 같은 세상 짐승 같은 세상 이 외에는 더 이상 무슨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렇게 뭔가 상구 대통령 선거에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희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당선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선거 사기시력들에 실수를 한 것 같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의미심장한 표입니까 윤석열이 사전투표 득표수 윤석열이 빼앗긴 득표수 윤석열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빼앗긴 득표수가 차지하는 비중 전국이 15.42%입니다 호남권 제외하고 그런데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는 거의 표를 안 빼앗겼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거의 손을 안 댔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만 관내 사전투표만 손을 댔 수도 뭡니까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하고 폼 잡고 다닐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윤석열이 대구에서 빼앗긴 2만 7천표하고 경상북도에 빼앗긴 2만 2천표는 대부분 뭔가 우편투표입니다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하고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하고의 조작방식이 다릅니다 투표지 분류기하고 중앙선관위 내에 서버가 동원이 됐겠죠 왜 투표지 분류기의 이름들 집계한 것을 조작한 것을 서버에서 최종적으로 뭡니까 개수조정을 하겠죠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누가 만들어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보시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전국의 평균진 15.42%만 조작하더라도 무난히 이재명이 이겼습니다 67만표 이러면 10%면 6만 7천표입니다 15% 정도 되면 한 여러분들 한 10만표 이상 되겠네요 10만표를 훔치면 윤석열이 함께해서 이러분들 10만표를 더해주기 때문에 20만표 격차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전국 평균만큼만 관내 사전투표를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 조작했으면 이재명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이 못 이겼냐 이야기죠 왜 이런 숫자가 나왔냐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숫자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숫자입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개상한 숫자인 거죠 이건 우연이 나왔다고 보기에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는 확실히 만들어줬고 그 여러분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진성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관위 초기의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맡기는 과정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러면 은명이 떨어져가 나경원 씨를 그냥 그렇게 뭐죠 아주 흠하게 꿇어 앉히고 김기현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많이 뒀지 않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잖아요 이준석이 여러분들은 확실히 모바일 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여러 번 이렇게 공병호 tv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대선 후보 경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당대표 경선이 있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경선도 뭐 모호하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도 제대로 발표도 안 하고 다 선관위와 관계됐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결정 과정도 그렇게 클리어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선관위와 다 관여가 됐고 그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제도권 정치인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고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은 고급 정부를 접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선거 부정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제도권 정치인들은 거의 전부가 상세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게 내가 갖고 있는 판단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짐작이 되지만 그걸 또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확인된 게 없으니까 이야기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에 한 번 우리가 자세히 봤지 않습니까 이게 도덕놈들 2권하고 3권이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를 다룬 겁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 선거를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하는 그 그래프처럼 이동시켜준 거죠 관내의 사전투표만 플러스 9 마이너스 9 두 개 합치면 18%입니다 전국의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수의 18% 정도를 조작한 겁니다 이재명 당선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선거관리위원회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그냥 깔아 뭉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다르게 고소를 하거나 고발하기는 힘들어요 왜 숫자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전국 17개 시도지사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차이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는 조작을 하면 나오는 그래프거든요 이런 그래프는 조작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규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덟 번째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세 번의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윤석열 정부와에서 남은 두 번의 부정선거는 야무지게 할 걸로 봅니다 그렇게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선관위 사람들은 확실하게 본인들이 보장을 받은 겁니다 10월 11일 날 광석구청장 보궐선거에 무지막지한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했습니다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방구도 없었거든요 무슨 뜻인가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눈 감아줄 테니까 그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선관위에 주는 안목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눈 감아줄 테니까 알아서 그냥 열심히 해라 그겁니다 난 대통령 먹었으니까 땡이고 그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겁니다 이게 서울의 여러분들의 선거 상황입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개판이지 민주당은 관내 사전투표 빼기 당일이 최소 10에서 14%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한 겁니다 국힘당은 여러분들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13입니다 심상정까지 합치게 되면 대략 여러분들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3% 정도 차이가 나겠죠 이런 이런 조작들을 다 한 겁니다 이런 조작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264만 표 차이가 났는데 사전투표에서 한 240만 표 를 쑤셔 넣어가지고 원래 윤석열과 이재명 사이 264만 표 격차가 났는데 240만 표 를 쑤셔 넣어가지고 24만 7077표 차이로 줄인 것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였지 않습니까 이게 숫자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냥 도덕질을 어떻게 했는지가 한 표까지 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여러분들 선관위는 윤석열이 31만 표를 이겼다고 하는데 실제로 윤석열이 이긴 것이 101만 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한 70만 표 정도 사전투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마다 이런 짓들을 하는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전투표만 본 겁니다 조작을 얼마 했는지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서 윤석열이 116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선관위가 이재명이 122만 표를 이겼다고 발표한 겁니다 얼마를 조작했는가 239만 2940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겁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조작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조작은 전산조작을 해야 되니까 전산조작을 한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표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규칙을 이용해서 표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선거데이터를 분석하면 선관위의 선거 사기 세력들이 사용한 표를 이동하는 데 이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표까지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서울에서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는가 사전투표에서 이재명이 19만 1412표 차이로 이겼다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그렇게 분석해 보니까 서울에서 윤석열이 51만 표를 이겼는데 선관위가 19만 표를 이재명이 이겼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럼 사전투표를 서울에 수만 얼마를 조작했나 70만 표를 조작한 겁니다 부산에서 13만 표를 조작하고 경기도에서 59만 표를 조작한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윤석열이 12만 표 차이로 사전투표에 이겼는데 선관위가 남조선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이재명이 47만 표를 이겼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런 썩은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짐승나라입니다 짐승나라 이런 짐승짓보다 못한 짓질이 여덟 번째 일어난데도 대통령이 입을 쳐닫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인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 나라가 그냥 개판 정도가 아니고 내가 작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구사하는 능력들이 그래도 좀 의위 선택하는 능력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개 같은 세상 외에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이 짐승 같은 세상을 그냥 내가 표현한 맥시멈이 개 같은 세상 짐승 같은 세상 이외에는 더 이상 무슨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렇게 뭔가 상구 대통령 선거에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조작을 했음에도 벌구하고 윤석열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데 희한한 거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당선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선거 사기시력들에 실수를 한 것 같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의미심장한 표입니까 윤석열이 사전투표 득표수 윤석열이 빼앗긴 득표수 윤석열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빼앗긴 득표수가 차지하는 비중 전국이 15.42%입니다 호남권 제외하고 그런데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는 거의 표를 안 빼앗겼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거의 손을 안 댔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만 관내 사전투표만 손을 댔 수도 뭡니까 이재명이 지금 대통령하고 폼 잡고 다닐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윤석열이 대구에서 빼앗긴 2만 7천표하고 경상북도에 빼앗긴 2만 2천표는 대부분 뭔가 하는 우편투표입니다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하고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하고의 조작방식이 다릅니다 투표지 분류기하고 중앙선관위 내에 서버가 동원이 됐겠죠 왜 투표지 분류기의 이름들 집계한 것을 조작한 것을 서버에서 최종적으로 뭡니까 개수조정을 하겠죠 이게 이런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누가 만들어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보시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전국의 평균진 15.42%만 여러분 조작하더라도 무난히 이재명이 이겼습니다 67만표 이러면 10%면 6만 7천표입니다 15% 정도 되면 한 여러분들 한 10만표 이상 되겠네요 10만표를 훔치면 윤석열이 함께해서 여러분들 10만표를 더해 주기 때문에 20만표 격차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전국 평균만큼만 관내 사전투표 를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 조작 했으면 이재명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재명이 못 이겼냐 이야기죠 왜 이런 숫자가 나왔냐 이야기 왜 이런 숫자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숫자 입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개상 이건 우연이 나왔다고 보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거죠 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데 그걸 다 깔아뭉개고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건 뭐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 안 합니까 지나간 일이지만 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도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걸 보면은 무슨 특별한 말무라탄 상황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를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참 이게 처음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우연인가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다음 주제는 이제 민경 대표 페이스북을 한 번 들어가 보니까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조사를 주간조선이 보도를 했더군요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인데 주간조선의 보도가 된 겁니다 한 여론조사기관이 한 건데 이게 10월 20일이니까 선거 조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38.2%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보수 책재가 강하다고 한 사람 중에서는 52.5%가 선거 조작이 있었을 거라고 답을 안 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조작이 없었을 것이다 48% 조작이 있었을 것이다가 38.2% 나온 거죠 그런데 보수 진영에 속하는 사람들은 52.5%까지 나온 겁니다 20대하고 60대 비율이 높네요 그래서 이제 민경 대표가 좀 고무가 돼 가지고 굉장한 소식입니다 우리 아닌 기관에 실시한 최초의 부정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수도권 인구 가운데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 사람이 38.2% 자신을 보수층이라고 밝힌 사람들 가운데는 52.5%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의뢰한 조사에서는 32.3% 이후에 40%가 가장 높았는데 주간 조선의 조사 결과가 그 중간에 위치합니다 아마도 전 국민 한 40% 가까운 사람이 부정선거가 있었을 거로 생각한다는 사실이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파 가운데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게 다수를 차지하는지는 오래됐습니다 저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한 절반 이상 정도는 선거부정 문제에 대해서 선거부정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너무 화끈한 조작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민 의원이 우파 가운데서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이 52.5%로 조사됐습니다 이제 저울추가 기울었습니다 자기가 소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다수의 품으로 뛰어드는 현상이 촉발됨으로써 이제 부정선거를 믿는 우파들의 숫자는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무적인 이야기를 했네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권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불당은 선거부정을 해서 가장 수혜 그룹이기 때문에 뭐 아주 철두철미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해결해야 될 사람이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인데 뭐 국민들에게 까놓고 이해하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범 아닌 공범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은 없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다루는 국민들이 좀 미울 겁니다 그냥 다 끝난 거냐 그냥 덮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국민들은 이걸 덮을 수가 없습니다 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만두고 나가면 돈 있는 와이프하고 여러분 잘 살겠지만 우리는 더불당이 지배하는 실질적인 일당 지배체제 하에서 참정권을 박탈당한 채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그런 아주 노예 신분 비슷한 그런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이익과 국민 일반의 이익이 완전히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주인 대리인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대리인인 국민들이 국민의 이익을 잘 대변하라고 대통령을 뽑아놨더만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는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행동하고 국민들이 이건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걸로 봅니다 깔아뭉개는데 더 열심히였으면 열심히였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겁니다 다룰 수 없는 본인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겁니다 지피는 바가 있지만 그것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국민들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왜 국민들은 죽고 사는 문제고 나라의 존망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선거 부정을 9번 10번 방치할 수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은 2024년 또 여러분들 엄청난 조작을 해가지고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줄 누가 압니까 나는 충분히 무너뜨릴 걸 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더블당의 선대본부에 부정승을 기획하는 총실무책임자다 그러면 저는 눈 딱 감고 있죠 눈 딱 감고 왜 눈 딱 감고 여러분들 조작할 겁니다 왜 국민들이 반항 못할 거고 윤석열은 입을 확실히 다물어 줄 거고 국민의 힘은 빠질 거니까 아무도 제음악이 없는 겁니다 당 판단은 국민의 힘 국민들이 덜고 안 일어날 거다 그 확신만 쓰게 되면 그냥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리겠죠 그래서 그냥 개헌 바꾸고 헌법 바꾸고 해가지고 그냥 뭡니까 그냥 나라를 그냥 통째로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십 년 뭡니까 수백 년 집권할 수가 있는데 그럼 뭘 가집니까 새로운 계급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부정 선거 중심에 선골 진골 뭐죠 양반 상놈 노예 마지막 국민들은 노예가 되겠죠 국민의힘 내부에 선거 부정에 협력했던 자들은 양반 계급에 좀 들어간 애들 있을 것이고 내 같은 사람은 뭡니까 완전히 하층민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이런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돼야 될 건가 그겁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국민들이 돼야 될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많이 변질돼 버린 겁니다 1960년에 국민도 아니고 1970년대 국민도 아니고 이제 다 뭐죠 두더지가 돼 버린 겁니다 두더지 그래서 그냥 내 안께 밥 들어온 외에는 일체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선거 부정 시력의 엄청난 위로이고 엄청난 힘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자비하게 조작할 겁니다 그래서 총선 대선을 탈주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냥 대한민국 끝나는 겁니다 그냥 남조선이 되는 겁니다 다수가 그러나 제가 민경욱 여러분들 전 대표 전 국회의원 말씀을 보면서 갖게 되는 것이 다수가 아무리 알고 있더라도 인식하고 있더라도 국민들이 행동으로 저항권을 행사하지 않고 체념하면 그냥 대한민국은 남조선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남조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는 것하고 행동이 여러분들 배치가 되면 그걸로 그냥 끝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베네수엘라에서 뭐죠 거의 한 4-5백만 정도가 여러분들 연대 서명을 받고 시비를 가득 메운 여러분 대모대가 있더라도 다 무산됐거든요 그다음에 그 러시아의 바로 옆에 무슨 나라입니까 러시아의 아주 그냥 위성국 비슷하게 하는 지금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네 그 나라는 뭐 한 1년 정도 대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결국 제압됐거든요 선거 부정 세력을 뒤엎는 것은 어마어마한 노력이 없으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재앙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도 그냥 보통 재앙을 가져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많은 국민들의 기계나 결기가 없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나서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다수가 인지하고 있더라도 그냥 대한민국은 좀 슬픈 일입니다만 남조선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분이 이제 한국 역사를 전공한 런던 대학 교수님입니다 이 마르티나 도이힐러 교수 이분이 아마 런던 대학에서 한국사를 평생 연구해 왔는데 하버드대학에서 한국사회에 관한 책을 내면서 이 조상의 눈 아래에서라는 것을 출간하면서 이렇게 인터뷰의 마지막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는데 외국인의 눈으로 한국을 보면 재미있는 점을 많이 발견합니다 서양과 달리 한국에서는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지배 세력이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서양과 달리 한국에서는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지배 세력이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한민족 역사 5천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다 노예제 역사였지 않습니까 노예 역사 조선조는 그냥 자국민을 그냥 노비로 삼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다른 민족을 여러분들 그냥 포획한 다음에 노비로 삼은 것이 아니고 자국민을 노비로 삼은 거지 않습니까 그 정권이 500년 갔거든요 우리가 1948년도 재헌의회를 통해 가지고 참정권이 주어진 상태가 한 780년 정도 누린 겁니다 586 운동권 출신들이 더블당 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원래 한국인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참정권을 박탈시키고 새로운 계급을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계급을 그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또 노예가 되는 겁니다 수탈과 약탈의 대상 대한민국 공직자라는 건 시빌 서번트 여러분들 봉사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권력만 잡으면 다 폼 잡고 뭡니까 세금 쓰는 데 비해 여러분들 혈안이 되고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세금 올려가지고 뭡니까 닥달할 것인가 그런 문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상태로 그러니까 그렇게 위안하게 되면은 뭐 슬픈 일도 별로 없는 거죠 원래 상태로 한 780년 누리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서양과 달리 한국에서는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지배 세력이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일합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두더지가 된 겁니다 두더지가 재앙의 화려한 역사라는 것은 우리 기억에 남아있고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이가 드신 분들 가운데 일부가 그렇게 격렬하게 사이로 총선에 저항하는 겁니다 왜 자기의 아들 딸과 손자 손녀가 어떤 체제 하에서 신음할 것인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남이 찾아주면 좋은 거고 그래서 그냥 완전히 뭐죠 그냥 원래 원래 노예에 친숙한 민족인 겁니다 원래 뭐 너무 언참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약간 이렇게 우회하는 그런 주제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글을 보다 보니까 동아일보 한 젊은 기자분이 현장 취재 내용을 기록해 놨는데 참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네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 강경석 사회부 차장이 쓰신 글인데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도 저출산 저출생 손논 정치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출산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학부형 반응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기자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학 입시라고요 무조건 외국 대학을 보내야 되죠 국내 대학 보내서 뭘 해요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치동에 계신 한 학부형 말씀입니다 이제 아마 사회부 차장이 이제 지재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이러다가 수십 년 후에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아이를 의대나 법대에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는 강남 엄마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부모만큼 자식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게 뭐 저출산만 문제가 아니고 이 한국이란 사회가 이 선거가 망가진 상태를 이렇게 방치를 하고 사회의 여러분들 주요 그런 그룹들이 다 협조를 해가지고 선거부정 문제를 그냥 그렇게 덮고 넘어가니까 저출산 때문에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지만 선거부정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그냥 곤두박질을 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 기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죠 그러면 이 기사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그중에 이제 한 분이 참 여러분들 잘 쓴 거립니다 블루문이란 얘기 인문계 정치인은 내려와야 됩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회장들이 모아서 해결시키기 바랍니다 안 되면 죽는다고 올림픽 유치아를 3개 뛰지 말고 그 정력으로 해결시키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가 앞건입니다 공돌이 엔지니어죠 엔지니어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주고도 찾아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장이 망하고 다 끝나니 말입니다 그 다음이 해결책 그 안을 주고도 밤새워 찾습니다 정치인이란 것들이 원인 파악도 안 하고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일을 합니다 세금 뜯어 돈 퍼줄 국리나 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라는 것은 대부분 문과 출신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특히 변호사 출신들이 많죠 제가 이제 사업가들 평전이나 회사에 사사를 쓸 기회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사사를 쓸 기회들이 몇 번 있었는데 어느 회사의 이름들 한 50년 살을 쓰면서 아주 큰 회사는 아닙니다 어느 회사의 50년 살을 쓰면서 정말 글을 쓰는 과정에서 참 사명감을 느꼈단 말이죠 그게 뭔고 하니까 참 이름 없이 참 이름 없이 현장에서 묵묵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헌신했던 엔지니어들의 활약상을 그대로 다 제가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회사의 50년 살을 쓸 때 정말 이 엔지니어들의 활약상을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야겠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대부분 상품들이 수출을 한 건데 수출을 여러분들 그나마 그래도 소비재는 그래도 시간이 좀 있지만 예를 들면 기계 부속이나 이런 걸 수출하는 회사는 크레임이 걸리면 엔지니어들이 날 밤을 새지 않습니까 날 밤을 새가 그 문제를 해결해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망하거든요 한국은 지금도 사농공상이 강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기술직이 굉장히 천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가운데 이런 조사를 해보게 되면 현장 출신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중국의 정치인들은 엔지니어 출신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는 sk여름 현장 직원들 엔지니어들은 특히 여러분들 부품이나 이런 것을 수출하는 회사들은 크레임이 걸리면 뭡니까 날 밤을 새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 투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겁니다 엔지니어적인 사고방식이란 것은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찾거든요 부정선거가 7년 동안 8번 발생했는데 원인을 함구하는 대통령 딴청 부리는 여러분 여당 당대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뭡니까 입척 닫히고 있는 여러분 언론계 망해도 싼 겁니다 망해도 지금 이 블루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출산에 대한 해법인데 정말 내가 봐도 한국이란 나라 한심 안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왜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추적해 가지고 원인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모두가 뭡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원인을 파악 안 하려고 하고 원인이 파악되더라도 뭡니까 딴소리 하고 이야 정말 대단한 거죠 제가 언젠가 한 기업의 50년사를 여러분 아주 두꺼운 책을 썼는데 그 책에는 정말 제가 여러분들 그분들하고 거의 동시대로 살았던 사람으로서 작가로 사명감을 느낀 겁니다 이 엔지니어들의 투혼 투혼이라는 표현이 아주 좋네요 날 밤을 세워 가지고 뭡니까 그 완제품처럼 생산업체 미국 업체가 뭐가 문제가 발생한다 뭐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걸 날 밤을 세워 가지고 수십 명이 들을 붙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인정을 받아 가지고 마켓셰어를 늘려가는 걸 보면서 그게 엔지니어적 사고방식이지 않습니까 물건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한테 는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걸 너무나 여러분들 이분이 아마 공과대학 출신인 것 같습니다 공돌이는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주고도 찾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장 망하고 공장 망하는 겁니다 밖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다 끝나니 그다음에 해결책 안을 주고도 밤새 고생 많이 찾습니다 세금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참 기생충이란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면 정신들 좀 체려야 되는 거죠 이 똥님은 영어 배우는 데 인생 다 가는데 나라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얘기해 보시면 나라가 산이 70%인데 그 그린벨트를 수십 년 전에 만들어 놓고 그걸 언제 쓰려고 하냐 택지 공급을 좀 늘려 가지고 집값을 좀 낮출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산이 70% 나라에서 몇 십 년 전에 만든 그린벨트로 전 지역을 다 묶어 놓고 그린벨트만 푼다고 하면 환경오염이 어떠니 미련합니다 이 집값이 높아 가지고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결혼 을 언제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엔지니어적 사고방식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이런 발생을 해 가지고 7년이 됐고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무슨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여러분들 그냥 다물고 당대표는 뭐죠 하늘 쳐다보고 언론들은 뭡니까 땅 쳐다보고 세상에 그런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거짓된 나라입니까 말이 되는 짓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라는 것이 이런 밥그릇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나만 먹고 여러분들 뭡니까 똥 싸고 가는 데가 아니고 내가 먹고 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먹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있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 이고 어떻게 이렇게 이러면 사람들이 싸가지가 없는지 너 그 새끼가 뭡니까 노예가 되어가 사는데 그게 너는 안 보이냐 이야기 조혜연이 네 딸이 이름 3명인데 너는 네 딸이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살지가 안 보이냐 이야기야 조재연이 천대엽이 이동헌이 민유숙이 윤 대통령이 좀 편하겠죠 자식이 없으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공교육에서 영어교육 하나 제대로 못 시켜가지고 부모들이 죽을 고생을 해서 수많은 돈을 틀어 부어가지고 여러분들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이게 수십 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고생해야 될 겁니다 아마 고생 많이 할 겁니다 고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보니까 이 맥켄지의 여러분들 그런 요즘 맥켄지도 많이 인기가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한국이 막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한국 경제가 뜨거워지는 냄비 속에 개구리가 반쯤 익은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은 급진적이고 과감한 변화뿐 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외환위기가 발생해가지고 완전하진 않지만 좀 언급축중 구조계획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 잘 먹고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2009년 이후에 20년 동안 구조계획 다운 구조계획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한 번 정도 큰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을 피하기를 피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이제 오늘 대구광역시 시장으로 계시는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을 가니까 다소 이제 감성적인 그런 글이 올라 있네 조지 크루니처럼 멋있게 늙어가면 좋겠습니다 바이스탠드가 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아직도 미련이 남는가 봅니다 세상 사례가 다 그렇고 그런데 뭘 그리 복잡한 삼념 속에 허덕이는가 돌았으면 한 줌에 제로 남는데 그냥 쉬엄쉬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남긴 글인데요 여러분 어제 제가 이제 자정에 산책을 좀 하면서 사람이 아무리 욕심을 많이 가지더라도 자기가 삼시 세 끼 세 번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이 그냥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여러분들이 일하는 공간이라는 것이 아무리 본인이 뭐죠 억만장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여러분 거치하는 공간이라는 것이 일을 하는 공간이라는 것이 자기가 관리하는 공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넓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침대에서 잠을 자더라도 자기가 자는 공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딱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욕심을 많이 가지더라도 죽고 나면 여러분들 자기가 누울 관이라는 것이 화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장을 하게 되면 관이라는 것이 그게 작지 않습니까 아주 제가 오늘 홍준표 시장의 짧은 단상을 보면서 아무리 욕심을 갖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더라도 그냥 본인이 관리하거나 통제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작잖아요 그러니까 좀 욕심을 그렇게 다듬고 또 욕심을 제어하고 욕심이 어느 선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한국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방송이 이제 결론 방송이기 때문에 그동안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자세히 알 수 있는 일이지만 한국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정리정돈 하게 되면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역동적으로 했던 것은 이제 아련한 기억 속에 그냥 남아 있을 뿐인 거죠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뭐죠 사회가 늙어가고 모임승차 그냥 먹고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산계층의 부담들이 계속 높아지는 그런 추세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하게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많이 안기는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특별한 이변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령화 속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세계 역사를 다시 써야 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초여름들 그냥 급속입니다 그럼 고령화가 된다는 이야기는 재정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진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더라도 사회가 통일과 같은 그런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1948년도 재헌의 일을 통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출범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586 운동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는 여론조작뿐만 아니고 득표수 조작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가지고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여러분들 등장했을 때 국민 싱가포르 회담을 기획을 해가지고 득표수 조작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깜짝 썩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무재비하게 조작을 해서 2018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도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2018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조작할 때는 서울구청장선거 23단 가운데 24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5자리 가운데 24자리 가운데서 21자리 정도로 아마 호남권 인사로 채웠을 겁니다 서울시의회의원들 100명 지역구 가운데서 90명 이상 정도를 더불당국이 다프정성을 통해가 당선시켰지 않습니까 그게 자유한국당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해찬 입에서 30년 장기 집권 40년 장기 집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선거 사기 세력들은 선관위를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으면 우리가 수십 년 수백 년 정도 좌파 장기 집권을 해나갈 수 있다 그렇게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시를 몰아가지고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역대 선거 사상 가장 여러분들 화끈한 조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지금 여의도 국회를 장악한 겁니다 여의도 국회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 광주 광역시나 전라남도나 전라북도의 일부 지역부의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비례대표를 통해서 모두 다 사전특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선관위가 선거 범죄 집단이 된 거죠 선관위가 사전특표 득표수를 주도해온 겁니다 그리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원순 씨하고 오거돈 씨가 성추행 사건을 물러났기 때문에 민주당은 도저히 성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박영선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득표수 조작을 했거든요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는 좌파 연구 집권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득표수를 조작해왔던 그런 선거 사기 세력들하고 선관위 사람들은 사전특표율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극하지 않는 정도의 아슬아슬한 승리를 아마 예상을 해가지고 조작을 했던 것 같아요 264만 표의 격차가 난 선거를 24만 7077표 차이로 찌르고 사전특표 득표수로 240만 표 조작을 했거든요 윤석열 함께 120만 표를 빼앗아서 이재명 함께 120만 표를 더해주는 조작방법을 썼습니다 이게 여러분 모두 다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실물위조투표지 투입도 여러분 투입했지만 그거는 국부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은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사전특표 득표소를 조작한 겁니다 국민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소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훔쳐서 더블당에게 더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서울에서 가장 조작이 심했던 지역이 관악구 50% 조작값 마포구 정청래 50% 종로구 45% 서울 일반적으로 35% 조작했다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소 100장당 35장 훔쳤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처리하고 플러스 35장을 더블당에게 더해준 겁니다 그럼 70장입니다 선관위가 사전특표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특표 득표소 기준으로 70장 정도의 격차를 만들어준 것이 바로 4.15 부정선거였습니다 그 4.15 부정선거가 3년을 끌면서 결국은 대법관들인 조재현, 천대엽, 이동헌, 민유숙, 김선수, 김상환 이런 대법관들이 얘가 철두질미하게 여러분들 그냥 덮여졌습니다 6번 실시됐던 4.15 총선의 재검표 현장에 나왔던 모든 투표함 속의 투표지들은 다 갈아치운 겁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수를 다 진짜 투표지들을 다 소각 내지 파쇄하고 선관위가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에 맞췄으마 모두 다 인쇄소에 새로 만든 투표지를 투입해가지고 여름 재검표장에 끌고 나온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이 다 덮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들 당선이 겨우 되어가지고 실시됐던 2022년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조작값을 좀 낮췄을 뿐이고 다 조작을 한 거거든요 시도지사선거 시장군수구청장선거 기초의원선거 광역의원선거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교육감선거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권에서 두 번째 실시됐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조작을 해가지고 마치 정밀 타격을 가하듯이 국민의힘의 물을 확실히 매길 수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텃밭인 울산시 남구 나 기초의원선거에서는 조작값 15%를 사용해가지고 낙선자인 더불당 후보를 당선자로 만들었습니다 울산 강역시 교육감선거에서는 낙선자인 천창수 좌파 교육감 후보를 35% 조작을 해가지고 이러면 당선자로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윤석열 정권하에서 이뤄진 두 번의 부정선거였습니다 저는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 교육감선거 결과를 보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더 심하게 조작을 하겠구나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2023년도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는 그동안 잘 알려진 상대방 표를 훔치는 방법을 탈피해가지고 나름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국리를 해가지고 꼼수를 썼습니다 사전투표가 끝나면 발표하는 선거인수 기준으로의 사전투표율을 7.64%를 업시켜가지고 3만 7천표를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에게 거소투표 그리고 염창동 가양일동 가양이동 동별로 여러분들 더해주는 그런 방식의 부정선거를 감행한 겁니다 역대 여러분들 선거 가운데 가장 조작을 많이 한 경우가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조작을 많이 한 선거가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전국 평균으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5%의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더불당 후보에 당선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10월 11일 날 강석구청장 보궐선거는 25%가 아니고 35%를 이동시켰습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강석구의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35%를 조작해가지고 역대 사상 최고치의 조작을 다시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와에서 3번의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남은 두 번의 중요한 선거가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대단히 주의깊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좀 늦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기현 당대표는 당정세신 민심 고려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반성하겠습니다 내각도 반성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철두철명의 부정선거를 함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간에 절대로 부정선거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대내외로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연이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의 일환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경상북도와 대구 광역시에서 너무나 이례적으로 관내 사전특표 조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자료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알아서 안 되고 국민에게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연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윤 대통령은 절대로 부정선거를 다루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태우가 패배하고 진교원이 올랐다 차원이 아니고 그냥 윤석열과 김기현이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하고 거의 같은 별을 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에는 부정선거를 저지른 놈들이나 부정선거를 덮는 놈들이나 그게 그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제 입에서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온 겁니다 물론 저지른 놈들의 배가 덮는 놈들을 그렇게 맛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죄질로 보게 되면 부정선거를 저지른 놈들이 훨씬 더 악한 거죠 지금 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국민들은 오도 갈 데가 없게 된 겁니다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완전히 배치가 된 겁니다 국민의 힘이란 정당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완전히 뭡니까 그냥 이별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으로 디커플링이 된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헤어지게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앞날과 국민의 앞날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을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하고 제가 앞으로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인가 이 전망 때문에 제가 애통해 하고 방송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3년 6개월 가까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뤄온 그런 사람으로서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선거 사기 시력들의 압도적인 뭐죠 조작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4년 총선에서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일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조작 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에서와 마찬가지로 선거 사기 세력들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압성에 도움이 될 정도의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상승시켜서 조작하고 그곳에서 수백만 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자기당 후보에게 밀어주는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10월 11일 강석구청장 선거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강석구청장 선거에 사용된 새로운 조작방법이 2024년도 총선에서 널리 활발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헌선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개헌선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냥 선거 사기 세력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1일 강석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 침묵이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 항복한 것을 뜻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국민들을 포기한 것을 뜻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을 뜻합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은 김기현 당대표의 침묵과 윤석열 대통령의 엉뚱한 여러분들 침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앞으로 계속해서 화끈하게 사전투표를 조작하시오 우리는 눈감아주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거 사기 세력들이 윤석열로부터 받은 메시지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 더블 민주당의 선대위에서 선거기획본부장 정도가 되면 국민들이 분명히 저항 안 할 때니까 윤석열은 입을 다물어 줄 것이고 국민의 힘은 뭡니까 철투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입이 봉해질 것이고 관건은 국민들이 저항하냐는 문제인데 국민들이 다 두더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항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화끈하게 여러분들 밀어붙여서 그냥 개헌선을 장악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나라를 접수하자 대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조바심을 대부분 낼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쉬운 전을 이번에 아주 쉽게 했습니다 부정선거는 아주 쉽습니다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 변조해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가짜로 여러분들 부풀리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7.46%를 부풀렸습니다 7.46%를 부풀려가지고 3만 7천표를 확보한 겁니다 2022년도 3부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선거인 수는 대부분 변화가 없습니다 선거인 수 기준으로 7.46%를 조작하게 되면 240만 표 정도를 전국에서 확보해가지고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사전투표가 끝난 날에 누구도 볼 수 없고 실물로 된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선관위가 더불당의 개헌선 돌파만큼 사전투표 수를 여러분들 투표자 수를 가짜 사전투표사를 넣어가지고 사전투표를 그냥 부풀리면 그냥 그걸로 선거가 끝나는 겁니다 당일 투표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방법을 이번에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동안 철투출명의 공병호tv는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송출량이 엄청나게 제한적이었습니다 10분의 1, 20분의 1 정도로 묶어 놓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보도록 그러나 어떻게 된 건지 이번에 여러분들 보궐선거를 방송하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 사람들이 계속 돌려봐가지고 조금 여러분들 조회수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실 사람들이 다 공병호가 무슨 주장을 했는지가 다 여러분 리포터가 끝났을 겁니다 시치민을 딱 떼고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 여러분 다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관위가 화끈하게 조작을 했구나 그렇지만 그들은 침묵한 겁니다 윤석열이 침묵하고 한동훈이 침묵하고 이원승이 침묵하고 김기현이 침묵하고 대통령실이 침묵하고 국민의 힘이 여러분 다 침묵한 겁니다 그들은 국민들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하고 완전히 다른 편이 돼버린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추구하고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국민들은 이제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국민들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대통령이 그냥 밀어넣어버린 겁니다 국민들을 국가를 국민들이 참정권을 전혀 발휘해가지고 권력을 견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다 빼앗긴 체제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냥 여러분과 저를 그냥 그쪽에 밀어넣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 총선에서 여러분들 대표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대표를 하게 되면 그걸로 저는 종언이라고 봅니다 더 이상 저는 기회가 없을 거로 봅니다 그다음에 대선을 그들이 장악하게 되고 그러면 좌파 연구직권이 열리게 됩니다 선거를 되게 장악한 베네수엘라 사례를 보게 되면 그 이후에 한글을 하거나 데모를 하거나 어떤 여러분들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선거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 강제하고 명령할 수 있고 저도 방송을 접게 되겠죠 방송을 못할 겁니다 제 자신이 방송을 채널 그냥 폭발시켜버리거나 그렇게 하겠죠 계속 방송을 하게 되면 허위사실 공표 같은 걸 밀어가지고 심지어 여러분들 홍준표 씨 같은 경우도 다 이런 뭡니까 엉뚱한 소리입니다 당정쇄신 민심수용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제도권의 모든 정치인들이 다 선거 부정제력과 항복하거나 야합을 한 겁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된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그 바로 여러분들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불행하게도 이런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많이 줄어든 거죠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희망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저는 3년 한 6개월 정도 이 문제를 파악해보면서 아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구나 그리고 언론들이 그렇게 다 언론들은 특별한 이익이 관련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집단 체면에 걸린 것처럼 모두가 다 입을 다물고 이 사건을 덮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참 저로서도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그냥 변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참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단 지배체제가 되면 일단 경제가 많이 무너지게 되겠죠 어김없이 경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정치 권력을 국민들이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정책들이 정치화 되겠죠 정치 원리가 지배가 될 겁니다 그 정치 원리가 지배된다면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 사기 세력들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나머지 국민들을 수탈하는 정책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규제는 심해지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절차로 입학이나 취업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다 새로운 계급을 행성한 선거 사기 세력들의 연줄과 연구에 따라 가지고 취업 입학 그다음에 관공서 물량 확보 이런 것이 다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쪽에 줄을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 지하에 일본 제국의 부역했던 사람들을 비난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정권이 36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백 년 지속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고개를 숙일 겁니다 그것이 싫은 사람은 엑시트 그냥 나라를 떠나든지 나머지 사람은 대개 로얄하는 겁니다 보이스 항의하는 것은 아주 소수에 그칠 겁니다 지금은 민경욱 의원이나 또 박주연 변호사 권호영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오근호 대표 이런 분들이 제왕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수십 년 여러분들 정권이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수백 년 계속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제압을 당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감방을 쳐넣든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경제가 무자비하게 무너지겠죠 처음에는 여러분들 수탈해서 세금으로 뺏어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경제 총량이 줄어들게 되면 화폐 발행고를 널릴 것 아닙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권력 견제 가 불가능한 사회가 겪는 것이 초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급락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늙은 사회가 됐기 때문에 연금생활자가 많습니다 화폐가치가 추락하게 되면 그냥 연금생활자들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를 피를 흘려있으면 얻어본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정치 권력을 어떻게 우리가 견제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는지를 그리고 여러분들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수십 년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외세하고 결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의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미국이란 나라는 언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 사기 세력들의 장기적인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국은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나라가 그냥 그야말로 중국의 발바닥 밑으로 기어들어가겠죠 이런 너무나 명료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두고서도 제도권의 정치인들이 다 입을 다물고 선거 부정 세력과 결탁을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확연한데도 대한민국의 조선중앙동화가 다 여러분들 선거 부정 세력에 야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냥 죽도록 고생을 해도 여러분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사회지도청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인간들이 다 사적이익에 눈이 어두워 가지고 당대와 후손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냥 환영하는 거니까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고생을 하게 될까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눈에 너무 많이 밟히게 되는 것이죠 공병호 tv가 언제까지 여러분들 이런 방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껏해야 다음 총선 정도 총선 정도고 그다음부터는 입장을 정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총선의 수는 압승으로 끝나게 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지만 대통령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처분에 맡기겠죠 본인들이 뭐죠 그냥 꼭두각지로 데리고 놀기 좋으면 인기 보장할 거고 그걸 안 하면 탄핵시킬 거 아닙니까 탄핵시키고 탄핵 그다음들은 좀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바심 때문에 탄핵시킬 가능성이 높죠 왜 탄핵을 시키게 되면 자기들이 대통령을 뽑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대통령을 뽑는다는 이야기는 자기들이 정하면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선관역 그대로 만들어주니까 누가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 엄청난 부정선거를 그냥 덮고 함구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보통 갖고 있던 그런 가치관들 선악관이라든지 정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그냥 통째로 쓰레기통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부정선거의 증거를 다 들이대더라도 그냥 그게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대법관들이 한 짓입니다 그게 언론들이 하는 지금 짓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그냥 깔아뭉기는 대통령이 하는 자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그냥 그러나 이런 문제는 시간을 두고 고통이 오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란 것은 본래 다가올 고통은 여러분들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변하면 그냥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처럼 한국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일요일 날 아침에는 제가 방송을 잘 안 하는데 이 방송을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볼 테니까 이렇게 참 외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미래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100% 미래일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판단이나 지식의 미루 보면 우리의 진로가 이런 식으로 아마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한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 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 영상의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시대의 환경 속에서